이번 시간은 2021년 기출문제에 풀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겁니다. 1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보겠습니다. 자연순환식 수관 보일러의 강수관하고요. 상승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 보면 다 강수관 얘기고요. 4번은 상승관 얘기인데 이 강수관은 뭐냐면 이렇게 접촉되지 않아요. 직접 연속까지 접촉이 되지 않고 상승관이 직접 연속까지 접촉이 되죠. 상승관은 그래가지고 직접 연속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관내 물의 비중이 작게 돼가지고 보일러 수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수관 이것은 직접 접촉되지 않잖아요. 안토록 핵의 과열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수순환을 잘 되도록 하고 강수관 이것을 승수관과 이중관으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의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관류 보일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관류 보일러는 열 효율이 높죠. 틀린 것을 찾아야 하는 건데 첫 번째 거 보면 관류만으로 구성돼서 기수도론이 필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수량, 연료량, 자동 제어 설치가 필요하고요. 관은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율이 높죠. 그런데 전열면접당 보유수량은 많다 가 아니라 적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4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봅니다. 유령을 Q 해놓고 단위가 세조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리고 평균 요소 또 역시 미터계죠. V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조곱미터 미터라고 하는데 내경을 갖다가 밀리미터라고 내경 뒤를 밀리미터 단위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미터는 1000밀리미터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유령 Q는 연속의 법칙에 대해서 AV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결시킵니다. 4분의 파이 내경 D 제곱 곱하기 V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이걸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단위를, 단위를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밀리미터로 고려하면서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냐. D는 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루트가 들어가고 전결을 이제 시킵니다.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한다. 여기가 4Q가 될 거고요. 여기는 파이 V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를 1000 곱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미터 퍼 세크, 세제곱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1000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1129, 1128.37 얼마 이렇게 나오죠. 1128 해서 루트 V분의 Q 이렇게 된 거 있죠. 첫 번째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어떤 보일러의 최대 연속 증발량, 정격 용량 이것이 5톤 퍼 아워이고요. 실제 보일러 증발량이 4.5톤 퍼 아워다. 라고 하면은 보일러의 부하율은 약 몇 퍼센트냐. 자,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얼마라 했죠. 4.5라 했죠. 그래서 정격 최대는 5다. 이제 100을 곱해 주시면 된다. 계산하면은 90%가 나오죠. 두 번째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 급습 펌프 중에서 왕복식 또는 왕복동식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방식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풀론저, 웨어, 워싱턴 이건 다 왕복동식이 되겠는데요. 터빈 펌프는 이것은 원심 펌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5번에 4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외부에서 전해진 열을 물과 증기에 전화하는 보일러 부위의 명칭이 뭐냐. 바로 전열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열면, 전열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겠습니다. 증기본래에서 규정상용 압력 이상 시 파괴 위험을 방지한다. 안전하다는 얘기죠. 바로 4번 안전벨브를 묶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화염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한 검출기로 화염 중에서 가스는 고온이고 도전식과 정류식이 있다. 정류식이 있는 화염 검출기는 뭐냐. 바로 플레임 노드 묶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것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부하 변동의 적응성이 좋으며 응축수를 연속적으로 배출하고 자동 공기 배출이 이루어지고 불가 레버가 수격작용에 파손이 생기기 쉽고 겨울철에 동파 위험이 있는 증기 트랩 바로 플러트 트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 이고요. 자, 다음에 10번 봅니다. 2kg 폴스는 몇 뉴턴이냐. 2kg 이것이 그러니까 F는 이거 M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는 거죠. F 이건 얼마였고 2 곱하기 9.8 뉴턴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걸 계산하면 19.6 뉴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이죠. 4번이죠.